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IT 강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나 그런 데를 이렇게 강의를 한번 뒤져보니까 IT 강사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경험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강의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혹시나 이 강의를 보는 분들 중에서 IT 강사로 나중에 이렇게 취업을 받고 싶다 아니면은 나중에라도 활동을 하고 싶다 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한번 이 영상을 또 만들었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IT 보안 쪽의 강의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뭐 이렇게 입문 과정들 파이썬 프로그램 같은 경우나 아두이노 강의 같은 거 앱 인벤터 강의 이런 식으로 어떤 대학생들 대상으로 아니면은 이제 더 어린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들을 또 이렇게 좀 범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이제 IT 보안 강의를 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에 좀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면은 저를 이제 모의이킹 컨설턴트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대기업 계열사에 있다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금융권에 증권사에 있다가 이제 사회 경험으로 어떻게 보면 회사 경력으로는 11년을 채우고 난 뒤에 지금은 현재 강사로 이렇게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 강사로서 어떤 수익들을 계속 유지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로를 쳤죠 이게 고수입 고수입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제가 뭐 고수입을 현재 이렇게 벌어들인 것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보통 IT 강사로 하시는 활동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거의 평균적으로 이전에 다녔던 회사의 한 1.5배 많게는 뭐 2배 3배 그렇게 벌어들이면서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강사분들이 계속 그렇게 유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잠깐 반짝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또 이제 또 수입이 줄어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더더욱 더 성장을 해서 많은 직원들을 이제 또 이렇게 고용을 해 가지고 더욱 더 많은 이제 사업들을 확장을 시키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IT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한다 보면은 자기 사업을 하는 거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프리랜서 혼자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거의 이제 좀 뭐라고 하냐 성과급식으로 많이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제 그 직원들이 있어요 직원 강사들이 이제 3명 정도 있는데 다 보면은 이제 성과급으로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물론 이제 기본적인 월급 플러스 이제 성과급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강의를 할 때 저희들이 강의 요청하는 분들이 이제 저녁에 또 요청하는 분들도 있고 주말에 요청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청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또 요청하는 그런 강의들도 있다 보니까 그걸 다 저희 회사에서 막을 수 없거든요 그런 활동들을요 그래서 이런 성과급으로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다 부분 보면은 자기 1인 기업을 꾸린다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스럽게 당연스럽게 이제 자신이 회사에서 이렇게 받은 급여보다는 더 많은 수입을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러한 수입들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IT 강사든 아니면 이제 강사로 이렇게 전문 강사로 이제 활동을 한다면은 물론 이제 지식과 경험들이 보통 이제 바탕이 돼야겠죠 첫 번째는요 지식과 경험들이 바탕이 되어 난 거고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달이 더 잘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것들을 쉽게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 과정들을 듣고 그 사람들이 아오 이번에는 이런 것들을 배웠구나 라는 그런 뿌듯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강사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지식만 가지고 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저는 되게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지식만 가지고 강의하는 것들이 뭐냐면 IT 어떤 기술들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그 최신 트렌드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잘 가르치는 강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실무 경험 우리가 실무 경험이라는 것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어떤 서버나 시스템 굉장히 큰 인프라들 아니면은 뭐 IT 강의가 아니라도 그런 큰 조직에서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실무 경험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어떤 최신 기술들을 굉장히 잘 전달을 한다거나 먼저 배워 가지고 표현을 하시는 그런 강사들 그런 중심의 그런 강의들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정말로 경험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베이스나 그런 것들 강의들도 실습 형태의 강의들도 있겠지만 그걸 조금 더 줄이고 오히려 어떤 문제 발생했던 그런 변수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에피소드 그 다음에 정말로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방법론의 그런 경험들을 베이스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정말로 기술적인 어떤 실습 중심의 그런 지식 경험과 그런 스킬과 그 다음에 경험들이 둘 다 같이 풍부한다면 정말 그런 베스트 강사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지식을 가지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선은 전달력이 굉장히 안 된다면은 솔직히 강사로서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오히려 저는 직원들 직원 강사들을 뽑을 때는 처음에 이제 면접이나 아니면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는 그런 강사들을 보면은 전달력이 좋은 강사들을 먼저 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식이나 경험 같은 경우는 나중에라도 채우면 되는데 이 전달력이라는 것은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선적적인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한테 이것들 지식을 계속 공유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또 가지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그런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들이 이제 나중에 계속 강사로 유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스피치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일부러 배우시는 분들은 많이 있죠 스피치 기술이요 저도 아직까지도 계속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어떻게 전달을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합니다 뭐 이렇게 ppt 만들 때도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계속 제 목소리나 아니면 제 전달하는 그런 문장들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전달력이라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잘 전달을 해야 한다 라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강의라는 그런 컨텐츠 개발은 자기만의 그런 컨텐츠 개발을 만든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어떤 다른 사람이 만들었던 그런 책으로 썼던 내용들이죠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강의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일 좋은 컨텐츠는 자신만의 경험들이나 아니면 자기만의 노하우들의 경험 그 포함되어 있는 그런 컨텐츠 개발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창작 활동이죠 어떻게 보면 책 쓰는 것도 창작 활동이고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컨텐츠들도 분명히 창작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즐겁게 만들 수 있어야죠 자기가 즐거워야만이 다른 사람들도 즐겁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 즐겁게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되게 큰 차이인데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그런 강의들도 있습니다 왜그냐면 매번 마다 제가 원하는 컨텐츠를 가지고 강의할 때도 있겠지만 고객들이 이제 이런 이런 컨텐츠들을 만들어 주세요 가지고 아예 기획서까지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강의에요 사실은 왜그냥 자기는 분명히 이런 흐름으로 가야 하는데 A라는 흐름으로 가야 하는데 B라는 흐름만을 좀 이렇게 고집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 꼭 그 내용들을 넣어야 하는 부분은 근데 그 내용들을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보면 이거 별로 재미없는데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어요 그럼 억지로 넣어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서 또 억지로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사실 즐겁지가 않거든요 즐겁지가 않대요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것을 안 하면 이제 수입이 안 생기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즐겁지 않게 하는 강의를 하면 힘 빠지죠 진이 빠지고요 정말로 즐겁게 제가 만들었던 컨텐츠를 가지고 사람들도 즐겁다면 강의가 끝나더라도 그렇게 피곤함을 느끼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 개발을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활동을 해야 합니다 계속 반복적인 활동인 것이죠 특히 이제 IT 기술 같은 경우는 버전도 굉장히 빨리 변하고 그 다음에 어떤 환경들도 많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많이 발견돼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그런 환경들도 이번 연도에 하려고 하면 완전히 바뀌어져 있고 그러면 그거를 계속 또 공부를 하면서 개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이란 것은 이제 뭐 어떤 실습적인 실습의 어떤 개발일 수도 있겠지만 또 이제 자료들도 계속 개발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라는 직업은 누군가한테 계속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그 가지고 있는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지식뿐만 아니고 그걸 또 표현하는 그런 결과물들도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강의에 활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밖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개발을 하고 자신을 개발하고 또 이제 컨텐츠를 개발을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맞아야 돼요 사실 그래야만이 강사로서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강의를 만들 때 보통 이제 인문강의 그 다음에 트렌드에 맞추는 그런 강의 그 다음에 정말로 차별화된 강의들 그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경험상은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제일 수요가 많은 건 인문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강의는 바로 그게 우리가 점점 만들어야 할 강의들은 차별화된 고급강의인 거죠 이게 자신만의 강의죠 자신만의 강의이지만은 사실 이 강의가 어떻게 언제 또 수요가 이제 이게 비정기적이거든요 이 수요는요 이게 찾는 사람들만 많이 찾아요 근데 좋은 것은 뭐냐면은 고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강의 바로 요 부분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시간당 10만원 받을 수 있는 거 차별화된 고급강의로 받으면 시간당 25만원 30만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러한 뭐 좋은 회사 가서 거기에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이제 차별화된 고급강의인데 사실 요거는 정말로 자기만의 무기이고 또 이걸 지속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정말 연구도 많이 해야 하는 거에요 그만큼 시간들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수요적으로 봤을 때는 입문강의들 그러니까 이제 이 IT 기술에 대해서 IT 기술에서 전혀 모르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스텝 바이 스텝별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야 하는 그런 강의들이 당연히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 또 거기를 경쟁하는 업체들도 제일 많은 것이고요 하지만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저도 요 부분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이렇게 온라인 강의도 판매하고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주최를 하고 또 협업 교육센터들하고 많이 해봤지만은 역시나 여기에요 책도 다 그래서 입문과정, 입문자를 위한 그런 책들이 더 많이 잘 팔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리뷰를 보더라도 여기 실습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다 따라해봤더니 이 부분도 안 됩니다 조금 뭐라고 하냐 저자들이 좀 성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많은 글들을 볼 수 있는 것이 다 이쪽에 이제 몰려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트렌드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 강의 이번 연도도 블록체인 강의들이 많이 올라와 있고 AI 강의들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트렌드 강의들입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강의는 이제 선택이죠 여러분들이 그 트렌드에 맞춰서 빨리 거기에 맞춰서 강의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으면 좋은 기회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고요 아니면 그냥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더 업데이트하는 그런 기간으로 그냥 사용한다면 그렇게 사용해도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트렌드 강의에 맞춰서 자기한테 맞다면 그게 이제 준비가 됐고 자기한테 맞다면 멘토 활동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연구 과제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분명히 생기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들을 다양하게 좀 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느 하나에 맞춰서 초점에 맞춰서 할 수는 없고요 주제도 똑같습니다 주제도 너무나 하나에 맞추다 보면 갑자기 그것이 수위가 확 꺾일 때가 있어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 IT 보안 강의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제작력까지 굉장히 많이 찾았거든요 4차 선언이다 뭐하다 많이 찾다가 최근에는 많이 꺾이는 추세였었어요 그래서 저도 범위를 좀 이렇게 넓히면서 준비를 했던 것이고 또 입문자 대상으로 강의들을 또 빨리빨리 만들어 내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추세가 어떻게 변할지가 솔직히 모르는데 내 측이 많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제를 주제를 한 개만을 가지고 준비하는 것보다는 한 3, 4개 정도 강사로 활동을 하려면 3, 4개 정도로 포괄적으로 가지고 또 범위 가르치는 그런 범위도 초급강의, 중급강의, 고급강의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 고민을 하시면서 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책쓰기입니다 기회가 되면 항상 저는 책을 쓰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물론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광고도 있고 블로그도 있고 아니면 카페에서 좀 많은 활동들을 해도 되는 것인데 저는 제일 많은 반응들이 왔던 것은 역시 책이었어요 그래서 책쓰기를 많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책쓰기를 하라고요 그리고 강사로 활동을 하다 보면 자신의 지식들을 계속 전달을 반복적인 전달을 하잖아요 강의를 뭐 한 번 딱 그 컨텐츠 한 번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계속 가는 거잖아요 정기적으로 여러 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정립이 되는 자기만의 이제 그 반복은 자기만의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그것들을 한 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강의를 할 때 자기 책으로 강의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고 정말 좋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인쇄에 대해서도 자기가 강의를 그거를 직접 했기 때문에 보너스이죠 보너스가 또 생기는 거고 자기가 얼마나 활동하냐에 따라서 또 인쇄들도 늘어나는 것이고요 근데 저한테 이제 강의 요청이 오는 분들 중에서 한 30-40% 정도는 정말로 제 책을 보고 찾아요 특히 학교 같은 경우들 대학교든 아니면 학생들 그런 강의를 가르치는 것 쪽에서는 제 책을 보고 이제 이 강의를 해줄 수 있냐라고 요청들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대학교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서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대학교 외래교수나 이렇게 강사로 활동할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서류상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항상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책 쓰기 때문에 강사로서 활동을 한다면은 이것만은 한 번은 꼭 도전을 해보라고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제 끊임없는 투자를 해야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투자라는 것은 자기의 지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투자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말 그대로 경제적인 투자입니다 제테크에 관한 그런 투자들을 많이 해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신의 교육에 대한 기능 투자인데 사실 강의만 계속 지식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바닥이 난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 영역에서 이제 더 이상 뽑아낼 것이 없다 그걸 이제 지식을 더 채워야 하겠죠 다른 분야를 채우여서 융합적으로 만들던지 아니면은 정말 새로운 분야를 하나의 개척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책으로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또 강사들이 하고 있는 전문적인 강사들이 하고 있는 교육들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 시간이 안되면은 온라인 강의라도 듣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책을 정말로 많이 사서 구입을 해 가지고 또 그만큼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건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계속 투자를 해야 하는 겁니다 지식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제 정말 재테크에 대한 투자들인데 사실 강의 같은 경우는 체력 싸움이 중요해요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틈틈이 강의를 했던 것들도 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힘들다는 느낌은 솔직히 안 드렸습니다 회사를 마치고 스터디 모임 뭐 3시간을 가던 뭐를 하던 어쨌든 다음날 이제 업무에서 조금은 살짝 멍 때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계속 말하는 업무는 아니라면 계속 말하는 업무가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체력이 또 보충이 되고 또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강사라는 직업은 계속 자기가 혼자 이제 혼자만의 싸움이거든요 자기가 말하는 동안에는 말 그대로 자기만의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하고 잠깐 10분 쉬고 또 강의하고 10분 쉬고 강의하다 보니까 하루에 8시간 강의면은 엄청난 체력이 이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정말 휙 돌죠 머리가 돌죠 거기다가 이제 또 공부를 또 중간중간 틈틈이 하면서 또 컨텐츠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사실 저도 지금 현재 40살인데 한 45 정도 그 정도 되면 내가 이 정도 시간을 소화할 수 있을까 소화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 이제 저도 체력이 좋을 때 이렇게 뛰는 것이지 나중에 이제 45살 50살 되다 보면은 아무리 이제 체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시간만큼은 정말로 뛸 수가 없겠죠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점점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수입도 뭐 조금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강의로서 강의로서 수입이 낮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올 건데 그때를 위해서 이제 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화를 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자본에 대한 자동화들을 하면은 안정적인 그런 자본들이 생길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기가 또 하고 싶은 것들을 더욱 더 고도화를 시키는 것이죠 고도화를 시켜서 더 가치 있게 만들어서 더 시간당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강사뿐만 아니고 다른 뭐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저는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그 돈 자본에 대한 시스템은 자동화를 항상 만들어라 그게 바로 이제 재테크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또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이런 다섯 가지 저는 크게 이런 다섯 가지들을 계속 활동을 하면은 뭐 IT 강사로서는 계속 이렇게 수입 아니면 혹시 고수입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입니다 제 경험이고요 앞으로도 요거를 바탕으로 제가 여러 가지 IT 강사로 강사에 관한 그런 직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지식을 좀 이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